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다시 소도배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동차 테슬라 전기차 관련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참 할 때는 이제 구독자가 조금 플러스여서 야 10만 혹시 되는거 아냐 했지만 지금 다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모르지만 적어도 빠른 자동차 소식은 매일매일 도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안되면 또 몰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든지 어떻게든 노력해서 무조건 올 상반기 내로 무조건 10만 찍고 실버 버튼 받아보는게 목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자동차 가격이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 자동차 가격은 지금 과도기에요 한참 올랐죠 올은 지금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의 방향으로 간다 아니면 일본의 방향으로 간다 근데 굉장히 달라요 비슷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가면 거의 두배가 됩니다 반면에 일본으로 가면 거의 우리보다도 한 3분의 2 가격이 채 안되는 굉장히 내려갑니다 물론 전세계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일본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요 일본처럼 가격이 움직이는 자동차 가격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나마 일본처럼 가지 않을까 갈 가능성이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이 이제 인구가 멈췄죠 그리고 멀지 않아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빠르겠죠 걔들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야 물가 안정 그 다음 소비자들이 그래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중저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걸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만족스러운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2000만원 미만의 자동차가 두텁게 괜찮게 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 그게 아니면 국가가 끝나요 그래서 동남아를 가면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꿈이에요 거기가 왜 혼다 같은 애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파냐 동남아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팔지만 혼다 같은 애들 중국 애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왜 오토바이를 많이 탈까요 차가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제 뭐 만불 직전에 혹은 만불은 안되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 정도로 보면 이제 확 치고 올라갈 것이 분명한 그 상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차를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본격적인 경차나 아니면 싼 차들이 나오는 그 시기 근데 지금 아직 동남아는 그 정도까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득의 하위 구간에서는 뭐 자동차나 예 넘어지도 못하고 신용도 제대로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그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도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국 생산 자동차가 굉장히 소수거나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가격도 다 수입비사님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의외로 동남아는 이제 자기 자동차를 못 가져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반면에 중국 정도는 노력하면 다 뭐 자기 자동차는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도 이제 경제 생각하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과도기에서 이제 국내 자동차가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단계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왜 그 얘기를 하는지 해보죠 자 일단 뭐 다른 것과 주저주절해서 이건 이제 그 나오는 뭐 브랜드만 있으면 이제는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술 좀 줘 야 플랫폼 야 바디 좀 줘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지들이 전기 배터리 올리고 설정해서 그냥 내놔버리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자동차야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그래도 역사가 있는 브랜드들 이미 망해버린 브랜드들을 막 가져가는 노력을 했던 거죠 신생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라도 있으면 뭔가 좀 그림을 그리기가 좋잖아요 지금 미국의 신생 전기차 브랜드가 리비안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을 하고 뭔가 힘들 상태죠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뭐 역사라고 할 게 없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차 만들었고 역사라도 조금 있는 브랜드 망한 브랜드면 그거 가지고 뭐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리 같은 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가 있는 그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차로 많이 살아나겠구나 눈속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 뭐 부족거죠 이게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차 일본에서는 지금 스즈키 2024년 2월 19일 짐리와 짐리 시에라의 개량 모델 뭐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겠죠 그래서 발표는 됐고 4월 11일에 발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리는 2인성이 그러니까 문짝 2개고 2도고 짐리 시에라는 5도입니다 그래서 D짜리도 있고 기본 4인성이겠죠 우리는 왜 짐리 같은 자동차가 안 나올까라는 것이 의문이죠 자 가격이 올라서 일본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라고 약간의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오른 가격이 얼마냐 자 이게 인상 가격이에요 연식 변경하면서 근데 그게 165만 엔이에요 그래서 165만 기본 사양은 165에서 200만 엔까지 그리고 거기 이제 확장해서 있고 그 다음에 짐리 시에라 같은 경우는 기본 196만에서 218만 엔까지 와 진짜 싸죠 스즈키 짐리 정말 예쁘죠 이게 이제 옵션들 막 다양한 옵션 같은 것들 달아놓으면 거의 뭐 무한대에요 무한대 정말 바디킴 많이 나오고 호주나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바디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예쁘게 많습니다 물론 이게 불편하죠 불편한데 예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죠 자 이게 완전 이게 다 기본 바디가 생긴 건 하나에요 근데 이거 완전 앞에서부터 해서 완전 제각각이죠 이건 아예 앞부터 시작해서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근데 이게 그 기본 바디에서 시작해서 개인들이나 아니면 업체들이나 이렇게 해서 드레스업이나 뭐 좀 많이 바꾸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프레임에도 손을 대는 정도까지 튜닝을 하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면 왜 한국은 이런 진리 같은 예쁜 경차를 내놓지 않냐 경차는 있죠 그리고 기술도 있죠 자 갤러프 같은 것들을 작게 해서 이렇게 경차로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대박 나거든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자국시자는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싸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 이런 게 일반 경차와 다른 게 뭐냐면 이건 개성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선택한다기보다는 내가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사실은 이게 얼마든지 더 비싼 걸로 소비자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게 오히려 싼 경차로 소비자들이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게 왜 가능하냐 이미 경차가 시장에서 대세이기 때문에 경차에서 예쁘게 경쟁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한국은 뭐다 비싼 차를 팔 수 있거든 소비자들에게 그 상태에서 굳이 싼 차를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를 제시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싼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싸고 만족스러운 차가 싸면 적어도 뭐다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안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거 뒤에 가격이랑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게 이제 어차피 수출 가면 일본에서야 싸지 수출 가면 얘도 3,4천씩 해버려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브브랜드 어떤 데서는 나트륨이온전지 탑재 전기차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은 시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온전지 전기차는 이미 그 1월부터 납차가 시작이 됐대요 이것도 뭐 우기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라고 합니다 느낌이 상봉은 뭔지 느낌이 오죠 아마 폭스바겐과 합작을 하거나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 합작 기업이 이제 다른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전고체 지장에서 토요다 이데미츠 코산 쟤들이 압도적으로 1위인데 근데 중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빠르게 따라가고 있어서 긴장해야 된다 일본의 토요다 기업이 적어도 전고체라는 영역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역시나 빠르게 나갈 것 같긴 하죠 우리가 지금은 중국을 LFP로 쉽게 생각하지만 견제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이 LFP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삼원계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나트륨이온전지 같은 거 사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고체도 일본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내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의 배터리 형태로 다 해요 다만 지금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LFP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지 문제가 그거죠 지금의 LFP를 우리가 낮게 보고 견제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중국이 전고체도 만들고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것도 활성화가 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제안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하는 것만 정답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게 이제 우리가 붕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국가가 방향을 잘 끌었어야 되는데 국가가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방향을 완전 잘못 끌어버렸어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산차에만 전기차를 보조금을 주고 국내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냥 너무 비열한 수를 썼죠 보조금으로 그로 인해서 아마 두고 보십시오 몇 년 뒤에 대한민국의 배터리와 전기차는 붕괴를 할 거예요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들이 우물 속에 있어버리거든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는 방향과 다르라 왜? 보조금이 그렇게 나오니까 원래 같으면 야 니들이 왜 이렇게 세계와 다르게 가 니들 능력이 있잖아 그럼 치고받고 싸워서 세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해 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 힘들어? 야! 그럼 우리가 보조금 니들만 줄게 걱정하지마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대부분 망하죠 그래서 망할 거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다시 이제 무역 적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약간 잠시의 그 플러스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저만큼 가버리면 그냥 잠깐 반등을 해도 또 꼬라받고 꼬라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적자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적자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꿈 같은 시간을 일본은 보냈고 아마 올 전체나 내년으로 가면 부정적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단한 것이고 우리도 이제 2% 성장해서 계속 꾸준하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다른 얘기죠 자 이건 일본에서 신도시 이거 잠깐 하고 뒤에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 신도시에요 신도시에 그 2600 그러니까 한 2억 7천 2억 8천 저 때 환율이면 2억 8천 정도가 됐겠죠 2억 8천에 분양받은 게 현재 매매가격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데다 그 약간 근교에 신도시에 이제 인구가 줄어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마라 절대 매매하지 말고 뭐 굳이 살 거면 월세 보충금 낫게 해서 월세 정도로 살아도 그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전세도 뭐 매매가격과 차이가 많으면 상관없고 왜? 그쪽에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같은 것들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단기에 버블 때문에 올라갔지 그건 우리가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도심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인천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몇 년 뒤에 끝나요 인천이 먼저 인구 증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한 6년 7년 지나면 경기도도 인구 증가가가 끝나요 물론 지방에서 더 많이 올라오면 몰라도 그러면 지방이 어차피 빨리 망하는 거니까 뭐 조삼모사예요 여튼 우리가 앞으로 5년 6년 지나면 이제 경기도 정도도 인구 증가가 멈춰요 상승 그 추위로 보면 전혀 있죠 결국 그러면 전체가 인구가 빠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방은 이미 가격이 낮아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낮아 봤자 그게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그 양평이나 아니면 저기 판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주변 지역에 해서 저는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버블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문제는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다 여기에도 똑같은 사례예요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 같은 게 없고 학원이나 뭐 시설이나 뭔가 인프라 같은 게 전혀 없고 당연하겠죠 우리도 그래요 양평이나 저기 우리가 판교라고 멋진 그 전원주택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동네 편의점이 없는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편의점 그 전원주택의 단지들이 있어요 그럼 편의점이 없어 편의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 타고 나가야 돼 거기 근교 판교까지 그래도 좀 큰 도로나 이런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사실상 뭐 인프라라고 할 게 없죠 뭐 당연히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무조건 뭐다 생활하려면 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정에 최소 두 대 이상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한다 뭐 나간다 뭐 학원 간다 뭐 한다 다 차로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차를 두 대 무조건 보유하고 그렇게 연료비를 많이 쓰면서 살아갈 수 있냐 우리의 구조에서 일본 정도 되면 몰라도 우리 정도에서는 어려워요 결국 지금 정도의 차 가격 최소 3,4천 이런 것들을 두 대 굴리고 연료비 연료는 태양 전기차로 바뀌면 이제 조금 낮아지겠지만 쉽지 않죠 이미 전기 가격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왜 이런지에 대해서 자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세금 올라가고 세금 증가하고 지출할 여력이 박살나죠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처럼 유지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은 버블이기 때문에 저 근교에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서 살아가는 그 삶 굉장히 비효율적인 삶이 말이 안 되지만 유지가 돼요 근데 앞으로는 저런 게 말이 안 돼요 결국은 뭐다 대부분은 떠나는 거야 떠나고 못 버티고 삶이 굉장히 힘들고 당연히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버리죠 모를 때는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모르니까 비싼 가격도 받아들여요 야 그래도 내 주차장 있고 막 이런 데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빠져서 사죠 근데 걔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현실 경험하면 문제는 지금은 그게 거래가 돼요 사고 팔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 깨닫고 현실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쓸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사는 건 바보도 안 사죠 그러니까 가격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가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별로 그런 상태에서 그곳의 인프라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전반적인 인프라가 나빠지잖아요 그 나빠지는 걸 다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대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순 충당권 같은 것들을 강제로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가 돼요 오래되면 엘리베이터 바꾸고 뭐 바꾸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순 충당금을 모을 정도의 숫자 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비용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 여력이 없는 거야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가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누가 해결해 그게 애매한 거야 근데 타운하우스면 책임은 이제 그 단지 안에서 져야 될 거거든 뭐 전원주택단지면 그나마 지자체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미 멀리 말고 양평 이런 데 말고 판교 쪽에 전원주택단지 있거든요 그 그 판교 쪽으로 가면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가서 거기 뒤쪽으로 분당 뒤쪽으로 가도 전원주택 많고 그 다음 판교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도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단지를 저도 거기 살려고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 얘기하고 포기했던 얘기도 하지만 요즘에 가까운 시점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드라이브한다 생각하고 쭉 한번 단지 돌아보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뭐 이렇다면 건물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고 쓸데없이 뭔가 잡초들이 자라가 있고 뭔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근데 그걸 누가 치우겠습니까 아니 거기 쓰레기 청소부가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쓸고 그걸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뭔가를 안 하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안 하면 뭐 쓰레기가 지나가다 툭 버린 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뭔가가 다 거기에 빈집이라도 생겨버리면 마찬가지 참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근교의 단지들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됐고 안 팔리니까 싸게라도 파는 거죠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래도 이게 사람이란 게 없는 것과 사람이 있는 기운이 다르거든요 집들이 그나마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기운이 좀 달라요 그래도 뭔가 관리하고 사람이 왔다 왔다 왕래하고 뭔가 손들이 움직이면 집이 확실하게 뭔가 활기가 있죠 집 주변이 그래서 빈집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2억 얼마 하던 걸 분양가격이 그냥 천만 원에 사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살게 우리가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결국은 전원주택단지나 타운하우스가 대부분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 건 괜찮아요 사는데 월세로 사세요 보증금 낱개에서 월세로 안 띄게 전세도 뭐 매매가격과 차이가 많으면 상관은 없고 절대 매매나 하지 마라 그거 다 나중에 여러분들 매우 싼 가격에 그냥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에서 이것도 보시면 자기가 원래 도심에 살고 취미가 있는데 근육 운동하고 이런 게 취미인데 그걸 위해서 별장으로 그걸 싸니까 사서 거기에서 재미로 운동도 하고 사는 거예요 참 원래 샀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속 터지는 거죠 자 이제 차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이게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쓰즈끼의 그 차량 라인업이에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인업이에요 근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제일 싼 알토 뭐 이게 번역이라서 조금 이상하지만 알토 저것도 우리나라에 한때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팡 저것도 토끼 그림이 있는 그거죠 그것도 인기가 있었고 허슬러 저것도 인기가 있었고 요즘이야 뭐 일본 경차가 크게 관심이 없지만 한때 일본 경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근데 그런 가격들이 일본에서 지금 판매하는 시작 가격이에요 물론 적은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뭐 수동이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저기에서 불과 얼마 안 붙이면 비슷한 가격이에요 한 2,300만 더 붙여도 이제 오토에다가 뭐 사련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가격이 어때요 2,000만원 넘는 게 없죠 지금 경승용차 라인업에서 그러면 일반 승용차로 가볼까요 일반 승용차로 가도 짐리 시에라 같은 게 190 그 다음 크로스비 뭐 190 이그니스 160 스위프트 저게 약간 i30 같은 헬치백입니다 170 스위프트 스포츠 210 심지어 저기 보면 약간은 이제 랜디 저게 우리의 뭐 카니발 같은 스타일이겠죠 그게 310 근데 그거가 비슷한 형태이지만 작은 거 솔리온 뭐 솔리온 반티드 그런 것들은 뭐 162배 그 다음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천 안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에블이 900 캐리 750 슈퍼캐리 100 아 캐리가 75네요 에블이 91 99 경승용차는 경상용차는 너무 싸 그 다음에 일본이 노인이 많으니까 이 장애인용 차량들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50 170 이 정도면 구입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젤산 라팡 아 알토 같은 경우에 옵션을 보시죠 CVT에 4륜하면 150 2륜하면 CVT 2륜에 130 싸죠 가격 싸죠 자 이 가격들이 얼마냐 우리의 지금 환율로 하면 N 환율로 하면 지금 8.83이에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뭐 165만이다 그러면 1400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싼 것들 뭐 알토에 108 108만엔짜리 같은 거 950만원 그 다음 짐리 같은 것들 짐리에 문짝 4개짜리가 196만이죠 시작가격이 그러면 1700인 거예요 1730 굉장히 싸죠 사실은 우리보다 멀리 간 국가고 세금을 많이 내고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굉장히 특이한 건 가격이 굉장히 싸요 차의 가격이 왜 차가 미래의 삶에서 굉장히 필수품이기 때문이에요 노인들이 증가하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대중교통망이 점점 허술해져요 그래도 일본은 대중교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유럽이나 뭐 남미를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 같은 사례에서 보면 지방으로 가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중교통은 고정비용이 일정이상 필요하거든요 이용자가 줄어버리면 그 고정비용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해봤자 미래의 이용자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노선이 줄고 배차 간격이 줄면서 대중교통망이 허술해져요 결국은 미래로 가면 노인이 증가할수록 대중교통망이 허술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 전체적으로 노인 증가해서 대중교통망이 허술해지면서 사람들은 자가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요 그리고 그런 자가용이 이제 일본처럼 이런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옮길 수 있으면서도 장애인도 직접 탈 수 있는 저기 운전석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기 휠체에로 올려놓고 자기가 운전석도 이렇게 옆으로 삥 돌아서 운전자가 하체 장애 운전자가 운전석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식인 거예요 도요다도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미래 결국은 노인 증가 장애인 증가 자 복지 차원 그 다음 노인 차원 으로 보면 거기에서 대중교통망 허술해지고 결국 그 대중교통망의 성격을 이런 경차들 혹은 작은 차들이 해야 돼요 자동차들이 해야 되는데 그 자동차들이 비싸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의도해서 노력해서 경차비용 비중이 40%이고 근데 그 경차들이 허술하냐 아니에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장애인용 차량 심지어 자기가 장애인 운전석에 타는 것까지 자기 휠체어 싣고 운전석에 타는 것까지 다 가능한 그 장애인 차량 형태들도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목적이 이제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죠 진리 같은 것들 경차이지만 오프로드 가능한 저런 진리 그 다음에 경차이면서 가격이 천만원대 중반밖에 안되지만 여러 명 뒤에 두 명 더 해서 가죠 애 둘이라도 다 태울 수 있는 경 MPB 같은 스타일도 있고 모든 것들이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차이고 가격 싸면서 유지비도 싼 차가 일본은 미래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럽으로 가볼게요 왜 유럽이 존나 좀 답이 없냐 자 이건 유럽의 그나마 유럽에서 돈을 좀 벌고 하는 프랑스예요 르노가 프랑스에서 파는 자국에서 파는 라인업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작죠 밑에 그나마 SUV고 그 다음에 뭐 외근 같은 것들 메간 외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쟤들을 제외해도 다 작아요 우리가 그거 뭐죠 XM3가 저기 그 약간은 근데 약간 형제 버전이 저 뉴 아르카나죠 근데 뉴 아르카나가 이미 이제 SUV 중에서 그래도 전체에서 보면 꽤나 중간 영역 이상으로 큰 차고 SUV의 정도에 포함되어서 네 그 다음 저 뉴 아르카나 다음에 신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린가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얘들은 다 큰 거예요 큰 SUV 그래서 유럽에서 저런 것도 소비하긴 하지만 그게 대세가 아니죠 우리가 전에 봤죠 유럽에서 뭐다 B세그먼트 심지어 A세그먼트 그래서 저기 보시면 트윙고 그 다음에 클리오 이런 것들이 주 소비층인 거예요 주 볼륨 모델인 거예요 판매량에서 그러면 그런 가격들이 얼마냐 자 르노 트윙고예요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유로에서 17,000유로예요 17,000유로가 지금 얼마냐 자 일치라면 이사예요 즉 나이트 버전이라서 조금 더 버전 그 비싼 거긴 한데 2400시작이에요 이게 세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그 매간입니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거 매간 아니네요 클리오 클리오 제일 작은 거 i30 경쟁 i30인가 그 경쟁하면서 우리가 팔고 지금은 이게 팔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클리오죠 이 클리오의 요건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것 같아요 각제거 멋지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보이는 거 보면 우리는 이제 단종을 한 것 같아요 클리오가 근데 이 클리오가 얼마냐 23,000유로예요 23,000유로면 얼마냐 23,000유로 하면 3,365만 이거 우리나라에서 얼마였죠 한 비싸요 2,000 초반 1,000 후반 하지 않았을까요 스타팅 가격이 2,000 초반이었을 건데 그게 프랑스 본국에서 3,365만 원 시작이에요 시작 가격이에요 시작 가격 상의도 아니고 굉장히 비싸죠 자 이게 그 르노의 아스트랄 그래도 좀 중형 이상의 큰 유럽으로 보면 그 프랑스의 르노의 라인업으로 보면 큰 SUV격이라고 보면 돼요 중간 이상 이게 얼마다 저 4만 5,000 유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4,5,8 하면 6,5,8,6 이에요 이게 6,500만 원짜리 차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QM6라고 본다면 대략 한 QM6가 지금 미친듯이 라인업을 많이 하고 가격을 낮춘 것들은 2,000 초반이죠 그런데 2,000 초 중반인데 이게 유럽 근데 르노는 유럽에서 이 르노 프랑스는 본국이잖아요 근데 본국에 이게 중형의 SUV인데 이게 6,580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노인이 증가하고 자기 산업이 이제 약간 수축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 남유럽은 조금 애매해요 남유럽에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일정 이상 볼륨이 있는 모델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피아트가 있긴 하지만 피아트가 조금 애매하죠 예전처럼 그런 뭐 그거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그 자국의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얘들은 자동차 산업이 자국 거 뚜렷한 게 뭐 중형 이상으로 볼륨이 큰 게 없잖아 결국은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요 근데 그 프랑스의 어느 정도 강국가 노인 그 다음 어느 정도 상태에서 세금이 증가한 상태에서 얘들의 특징을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작은 차를 타고 하지만 가격이 어떻죠 가격이 비싸요 당연히 푸조 시트로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싸지 않을 거예요 얘들과 비슷하거나 비쌀 거예요 오히려 그 브랜드의 위치로 보면 푸조가 그 르노보다 약간 약간은 좀 더 적극 좀 과감한 애들처럼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하거나 약간 위일 수도 있겠죠 여튼 전체적으로 차는 작고 가격이 비싸요 자 일본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차는 작아요 자 근데 가격은 극단적으로 싸죠 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가 르노 프랑스 같은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 노인 증가하고 소비 감소하고 내수 지장 위축해서 세금 증가할 때 자동차의 가격도 비싸져요 하지만 미래로 가면 차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도 1970년대 80년대는 그냥 다 커요 우리가 지금 큰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걔들도 원래 다 컸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냥 작은 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가격 유지가 안 되니까 가격이 비싸죠 반면에 일본은 그런 작은 차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또 뭐가 있으니까 이게 유지될 것 같아요 자국 안에 밑에 하청이 유지가 돼요 경찰을 만드는 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밑에 하청들이 다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일본 안에서 경차에 대한 소비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즉 하청 기업들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국 안에서 1억 이상의 규모에서 그러니까 뭐다 저 경차들을 싼 가격으로 만들어내면서도 그게 소비가 되고 그 산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차의 소비 자체가 붕괴를 했어요 한 국가 안에서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유럽은 보통 통계를 할 때 이 안에서 전체 해봤자 그래서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싼 가격에 자국 안에서 부품 공급망을 풍불하게 하면서도 경쟁까지 있어서 가격이 낮고 안정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게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EU 안에 있기 때문에 걔들이 그냥 폴란드나 그 동유럽 정도의 국가에서 이제 이미 분산되어서 생산하고 부품도 공급받고 그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다 자국 안이라고 해서 자국 안에 작은 싼 차를 작게 풍부하게 공급을 못해요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공포인건 이거죠 우리는 이제 현재까지 적어도 자국에 자동차 산업은 많아요 현대기아 있고 현대기아 있고 쌍형 있고 케이지 있고 이제 르노 있고 GM 있고 GM은 계속 버티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리든가 뭔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이제 배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래도 작은 SUV를 국내 생산 거점으로 할 것 같긴 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가격을 방어해 줄 것 같아요 GM이 그 다음 르노도 버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케이지가 있는데 케이지는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고 현대기아가 있죠 근데 현대기아는 가격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다른 애들도 가격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는 건 소비의 감소예요 자동차 소비에 대한 감소예요 그러면 자동차 소비 감소하고 이제 이미 대표적인 국산차도 전자제품을 붙여주기 시작했죠 전자제품 붙여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다 냉장고 큰 것들 지금은 공기청정기랑 작은 가정 같은 거 붙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까지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뭐다 자동차의 기본 가격 자체를 내려요 현재는 자동차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전기차에서 국산 대표적인 콧대 높은 개들도 가격 올리던 애들도 지금 가격을 할인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도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가격을 할인하고 기본 가격 자체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 붙여주고 그렇게 되면 마진이 낮아져요 마진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는 지갑이 얇아지면서 자동차의 소비가 앞으로 한 몇 년 사이에 꾸준하게 감소할 거예요 결국은 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르노 그 다음 GM 그 다음 KG 그 다음 현대기아가 모두 지금의 규모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가 못 버텨요 근데 심지어 일본도 결국 흐름상으로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작은 자동차들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그나마 다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해외시장에서 그래도 좀 잘하고 있고 버티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자국 안에서 소비가 유지가 되고 경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싼 차를 만들어내면서 그럼 우리도 결국은 지갑이 얇아지고 소비가 감소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싼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싼 차를 만들 것인가 현대기아가 경차를 더 라인업을 많이 늘리고 굉장히 예쁜 싼 차를 만들 것인가 근데 르노나 그 지엠 같은 경우에는 지엠은 아예 경차는 이제 없고 예전에 했지만 이제는 안 할 것 같고 어차피 예전에는 유럽도 진출하고 중국도 진출했기 때문에 지엠이 글로벌 지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출할 때 그때 사실은 경차 라인업도 하고 뭐 특이한 라인업을 했지만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북미 대륙 중심에서 그 다음에 소수 중국 있고 한국 있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라인업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유럽 시장은 이제 철수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다 그나마 가장 제일 작은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트렉스 크로스오버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건 거의 보기 힘들고 그 얘기는 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GM 정도는 르노도 과연 트윙구 같은 애들을 가져와서 싸게 내놓을 것인가 근데 저 트윙구가 프랑스에서 이미 2천을 넘어요 클리오 같은 것들이 소비가 많으면 괜찮은데 애매하고 결국은 적당한 볼륨으로 적당하게 파는 쪽으로 르노가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지리자성차 거의 그 생산도 그렇고 하는 걸 보면 국내 시장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국내에서는 특정 라인업을 중심으로 해서 라인업을 다양하게 늘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효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QM6를 라인업을 최대한까지 늘려서 비용 생산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유지하고 그 나머지 라인업들은 수출용으로 쓰는 아마 그런 식으로 르노가 가겠죠 자 그러면 얘들도 미래에 가격이 싸면서 작은 차들을 만들어내 주는 공급 역할은 아니에요 자 GM도 그렇고 르노도 그렇고 일본은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럼 KG가 알 수 있으냐 근데 KG는 뭐 경차 자체를 생산해 본 적이 없고 지금 라인업으로 봐도 경차 SUV 같은 걸 할 여력은 없을 것 그저 지금 정도 그러면 큰 SUV 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나마 작은 싼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게 동요토 기반으로 한 아니면 이제 현대가 하고 있는 개들 개들 정도밖에 없는데 개들도 사실은 지금 제고가 많고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그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에 자동차 소비가 유지되려면 싼 차가 있어야 되거든 그 싼 차를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그 시장이 더 커지고 그 시장이 커지면서 밑에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도 풍부해지면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경차 소비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싼 가격들이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마진은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이루어지는 자 이 일본의 구조 이 일본의 승합차 같으면 거의 뭐 천만원도 안하는 자동차들이 꽤나 많고 그 다음 일반적인 승용차나 아니면 경승용차 하면 거의 뭐 이천만원 안주면 대부분의 것들을 고랄라스 탈 수 있는 자 이 정도의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일본은 왜 이걸 하냐 이렇게 해야지만 개나마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소득에서 35% 이상을 세금을 내는 그 구조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어짜니까 이동은 해야 되고 노인 증가하니까 아니면 미래 교통망 호소로 해지면서 이동은 증가해 증가를 자가용 비중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이 싸면서도 세금도 내면서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본같이 이렇게 다양한 작은 경차를 보기에는 힘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조는 동남아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큰 비싼 자동차들을 팔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젊은 애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근데 미래에 대출 많이 땡기는 용기 내서 자동차를 활부로 사는 그것도 이제는 무모한 것이기 테고 나 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도 안 사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소카 같은 애들은 이제 주가나 전체적으로 좋겠지만 자동차 시장 자체로 보면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벽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는 더더욱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비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버리면 더더욱 큰 차거나 아니면 지금 정도를 유지하면서 비싼 차만 내놔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이 되는 거죠 일본은 그래도 젊은 애들이면 일반적인 경차는 안 예뻐 보여도 저 진리 같은 건 예쁘고 싸니까 적은 그래도 적은 비용에 사서 탈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뭐다 저런 게 경험 못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계급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그러면서 유럽처럼 작은 차도 비싸지는 류노처럼 심지어 작은 자동차조차 비싸져 버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 소비를 즐겨라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건 또 싫어하겠지만 서짜장이라고 하겠지만 중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중국의 내연기관차가 많이 발전을 해서 다른 나라의 내연기관을 대체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중국의 경차전기차 혹은 중국의 전기차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그것들이 수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싼 가격에 저렴한 자동차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건 뭔가 슬프겠죠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중국 애들은 차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차전기차의 상당수를 중국애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아니면 소형전기차를 중국애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이 풍부해지면서 공급하면서 가지 않을까 왜냐 경차전기차가 많아져야 돼요 경차가 많아져야지 그 시장이 밑에 하청도 풍부하게 자리 잡으면서 생산도 많이 되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생겨요 근데 적어도 소형전기차나 경차전기차의 전기차를 만드는 산업은 전세계에서 보면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상 중국이 굉장히 풍부하고 중국이 정답이거든요 뭐 우리도 경차전기차로 곧 나오긴 하겠지만 뭐 레이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조금 애매하고 레이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결국은 그게 가능한게 중국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세계의 소비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자체도 소득이 웬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걔들이 이미 인구 보너스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그럼 걔들도 결국 일본처럼 가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소형 경차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중국이 그래야지만 소비를 하고 이동할 수 있죠 당연히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싼 자동차를 원하는 세계의 이제 미래는 현재는 내연기관이고 미래는 전기차겠죠 싼 경차 소형차 전기차를 원하는 세계의 수요를 중국이 다 공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는 굉장히 밝다 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걸 못 먹겠죠 우리는 큰 거 돈 되는 거 팔려고 하다가 박살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에서 경차는 마지막까지 중국 일본 애들이 네 근데 뭐 일본 애들은 어차피 수출은 별로 안 되니까 뭐 짐니만 좀 특이해서 수출이 잘 되는 거지 사실 다른 애들은 동남아에서 어느 정도 팔리긴 하는데 대부분은 뭐 수출이 별로죠 그래서 짐니가 뭔가 일본에서도 경차로 세계시장으로 다시 뚫고 나갈 수 있는 뭔가 희망을 본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돼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짐니 스타일의 그 경 MPB 같은 거 있는데 짐니처럼 되게 깍두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예뻐요 세제기가 내놨거든요 여튼 그래서 우리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갈까 여튼 유럽처럼 비싸게 갈까 아니면 일본처럼 싸질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은 유럽처럼 비싸게 가거나 아니면 유럽처럼 비싸게 가거나 가다가 중국의 경소형 전기차 싼 차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중국의 경소형 전기차를 일반인들은 소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